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파인드 더 마컵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 게임 하다 보니까 멘탈력이 좀 더 강해졌어요. 계속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멘탈력이 강해진다면 이 게임을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커도 얻을 수 있고. 멘탈 말하니까 좀 화가 났네. 미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박겜이야. 이거 알고 이런 거 알고 상영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오랜만에 어려운 게임 하니까 은근 왜 재밌지? 내가 아까 떨어진 이유가 뭐지? 미칠 것 같아가지고 재밌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쉬운 게임이 많아서 재미없었거든. 근데 이런 게 어려워서 쌍게임이 재밌어질 정도라니까? 나만 죽을 수 없지. 헛. 헛.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아, 좀 위로. 안 보여. destин의 게임을 치고 해줘서 이제는 꼭 전기고를 좋아할 것 같아요. 으어. 으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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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으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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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들어. 응. 야, 가자 야호 아, 제설 아, 이제 와, 겁나 싶다, 와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게임 팁 팁 그냥 떨어지면 됨 아, 뭐야, 처음부터 시작이야? 아, 맞다 처음부터 시작이야 아, 담비 화이팅 담비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가자 떡상 가자 아, 그거 깼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거 감사합니다 음 왜 거리가 물어갔는데 여기가 왜 더 짜증나지 내가 이딴 거 더 묻게? 이런 느낌이랄까 머리에는 신 시나리오가 다 짜졌거든요 그것대로 얘 플레이어가 움직여주면 되는데 가는 척 가서 이렇게 가는 척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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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이렇게 활용은 될 줄은 누구도 몰랐겠지 여기서는 요거... 이거 처음 불러 가야 되거든요? 좀 가봅시다, 겁나 몰랐죠? 진짜... 너무 깨서 뿌듯하다 너무 뿌듯해... 이거 안개 깬 뻗는다가 겁나 오래 걸려서... 두더 딴딴 딴따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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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겟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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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와 리얼 와주 겁나 힘들었어 이게 깨라고 만든 게 아니야 깨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건 고작 2개 그래서 130개 아직도 20개가 더 남았다 이 말이야 요거를 내야 된다 요거를 내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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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5명에 모아야 되는데 한국인 5명을 모아야 되는데 일단 한국인들이 있는 곳을 일단 가야 돼 이제 한국인이 없어 그게 문제야 한국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하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그래요 그리고 하면은 오르러졌더라 어 아무튼 뭘 어떤데 아 이거다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네요 이거 5명 필요해요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한번 찾아보자 얻을 수 있나 이게 아 맞다 내가 깨고 있었나 잠깐만 어 아 아 순간 내가 내 이름 까먹었어 너무 힘들어서 어 해머 내가 찾았나 해머 찾았네요 어 일단은 민트 마커 어 아이 뭐 아 아 요거다 요거 요거 찾았네 일단은 올라갈까 아 맞다 아 저거 깬게 반말해 어 여기 어디였나 여기에서 올라가서 어 손에 여기에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서 요거 얻어줬고 그 다음에 헬룸 마커 헬룸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헬룸 마커 헬룸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어 어 어 어 뭐가 있었더라 음 어 어 어 로블록스 홈페이지라는게 뭔 뜻이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맞다 맞다 아 드디어 생각나다 이게 메모장 뒤지다보니까 한개 넣었는데 9050 여기에서 9059 찾아 고정인지는 모르겠네 한번 볼게요 고정인지 9055 어 마리였나 아 이 또 있네 90 여기 5 그게 맞는데 905 아 아 어 잠깐만 이러면 아 오케이 아, 내꺼. 저거는 딴 거고, 저거는 내게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위에 뜨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해야 돼. 1, 5, 3, 5, 5, 3, 아니, 아니. 아, 2, 3, 1, 2, 3, 1, 5, 3, 5, 5, 5, 5, 6, 3, 1, 6, 3, 1 하면은 자기 아이디가 나와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까진 찾았고, 그 디에크를 찾아야 해. 아, 나이 뭐였다? 까먹었는데. 아, 안 해. 뭐 또 하는 사람도 안 해. 아, 안 해. 하시러 가자. 여기에다가, 뭘 쳐야 됐었더라? 아, 생각나, 생각나. L, O, 어, LPD, N, N, N. 이거 누르면, 적색. 넣어서. 아, 저거 할 때는 달리개 버튼 누르면 안 돼. 아, 요거는 일단은 못하겠다. 요거. 5명을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달리개 풀고. 아니, 달리개 풀어도 안 되면은. 아, 달리개 풀어도 안 되잖아.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 바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 안 들어가지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번엔 그럼 달리개 한번 풀고 해볼게. 이것도 방법이긴 방법이야. 됐다. 됐다. 와, 됐다.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딴딴. 음, 어. 여기가. 텔레포트 룸에 있다. 얘는, 어. 룩, 폴, 룩, 대체, 룩, 스. 음, 모르겠다. 음. 야, 뭐 남아 있는지 말 보자. 음, 이거랑. 아. 민트로 찾아야 되네. 그러면. 여기만 하고. 여기만 하고. 여기만 하고. 여기만 하고. 여기만 하고. 아, 망했네. 하. 보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자. 여기만 하고. 여기만 하고. 여기만に Scale. 여기만 하고. 여기만 하고. 어이고 머리 아프다. 오늘은 이렇게 파인드 더 막고 해봤고요. 재밌게 오셨던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